1. 3. 4. 5. 5. 5. 5. 5. 11. 11. 12. 12. 12. 12. 13. 13. 14. 15. 15. 15. 15. 15. 15. 15. 15. 15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이리야 그만.. 그만 먹어 그만 먹으면 되겠는데? 난 못먹어.. 너 먹었잖아 이리 엄청 재밌게 먹었어 근데 엄마 진짜 있어야 돼 엄마 이거 안쓰면 이리랑 못 놀아 줄 순 있지만 못 놀아 빨리 안 먹었어 빨리 먹었어 안 먹었어 또 잘 먹었어 나 먹었어 먹었어 이거 먹었어 이 놈 먹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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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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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